이번엔 마지막으로 인풀트레이트와 일반 제네릭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 인풀트레이트가 처음에 생긴 이유는 아마도 클로저를 리턴 할 수 있게 만약에 그 리턴스 클로저 이런 펑션을 만들고 싶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박스, 박스 다인, 박스 다인. 왜냐하면 이거는 트레이트고 클로저를 실제로 만들 때는 어떤 클로저 스트렉터 저희한테 안보이는 스트렉터가 생기고 그 크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박스에 넣어야 컴파이러가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클로저를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I32가 들어오는 function, anonymous function. 그리고 그냥 프린트를 하는 건데 박스니까 당연히 박스 new에 넣고서 그렇게 해야 이런 처음에 러스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많이 서야 되는 거고 더 많이 서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박스를 해서 히프, 히프 메모리로 서야 되는 그런 귀차니즘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펑션이고 이 펑션이 클로저를 주는 거고 좀 신기한 건데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이래서 이래서 let my number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왠지 이런 클로저를 만들고 싶으면 let my closure equals returns a closure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리턴은 이렇게 Closure 그래서 Closure가 아예 생기는 건데 사실 Closure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무슨 이유로 그 클로저를 리턴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음 나중에는 그 갑자기 그 클로저가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my closure 아 아 이렇게 i32가 들어오는 거고 아 fn이 이렇게 레퍼런스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drop할 수가 없고 mute를 할 수가 없다 없는 아 그런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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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고 아 그니까 아 그것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인풀 트레이트가 생긴건데, 일반 지네릭 펑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더드 포맷 디스플레이, 지네릭 펑션, 인풀 펑션. F 위에 select GENERIC function F, 마 pH 이もの은74이 factor 이제En. 이것 이모 nights mal все Diese 이모 coz Já. 이 경우 그렇죠. 인풀 function 인. 인풋디스플레이 좀 더 깔끔하게 어떤 인풋이 있고 어떤 거냐면 인풋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트레이트가 두 개 필요하다면 인풋디스플레이 플러스 클론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프린트 할 수 있고 클론 할 수가 있고 그럼 어떤 차이냐면 음 디스플레이 하나의 차이는 제네릭 펑션 가끔 컴파일러가 어떤 타입인지 모를 때가 있어서 음 그럴 때는 이렇게 제네릭 타입 음 예를 들어서 제네릭 펑션 이렇게 8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건데 음 만약에 이거는 어떤 8이 있는데 음 무슨 이유로? 이거는 사실은 i32가 아니라 u8이다 그러면은 일부러 이렇게 그 이런 정보를 음 줄 수가 있고 이건 u8 식으로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여기서 그 타입을 넣을 수가 없고 여기서도 그럴 수가 없고 음 이건 일반 generics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음 임플 펑션에서 신기하게 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 펑션에서 음 이거를 u8 식으로 하라고 하면 음 이렇게 이런 에러가 나와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고 음 그래서 제네릭 펑션은 아 그리고 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 타입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제네릭 펑션은 그 컬러가 정하는 거고 그 컬러가 정하는 거고 정할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펑션 임플 펑션에서는 그 약간 알아서 하는 아 그런 거 있어요 음 이게 바로 여기 그 인풀트레이트 래스트 레퍼런스에서 아 궁금하시면 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음 abstract return types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음 음 이렇게 이런 한계가 있고 음 음 It can only appear as a parameter or return type of a free or new function 그래서 일반 function에만 들어가 수가 있고 아 아 Implementation of traits 이렇게 트레이트를 만들때는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임플 뭐 그럴 수가 없고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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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인풀트레이트와 타입의 aliases is unstable, 여러가지 그런 큰 차이는 없고, 근데 뭐 조금 이렇게 리미테이션이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건 훨씬, 훨씬 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더 깔끔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앵글 브라켓을 안 써도 되고, 인풋이 인풀 디스플레이. 그래서 요즘 그 러스트 코드에서 이런 인풀 어쩌고 이런 지네릭 방식은 되게 많이 보이고, 제 생각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인풀 일단 지네릭 펑션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일반적인 지네릭스. 근데 실제로 코드를 쓰실 때는 아마 이게 제일 편하고, 만약에 어떤 이런 한계, 이런 여러가지 리미테이션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일반 지네릭스도 바꾸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그런게 필요하시면 그때는 Box Dine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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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